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내신 만점완성, 뉴턴역학 내신 만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이 강좌는 고2를 위한 뉴턴역학 특강 같은 것인데 물론 고3이 들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뉴턴역학의 개념들을 문풀에 적용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획이 된 강좌가 뉴턴역학 내신 만점완성으로 뉴턴역학 파트에 대해서만 강의가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교재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보도록 할게. 자, 학습 대상은 물리학 내신을 대비하는 학생이지만 뉴턴역학에 대한 문풀에 대한 기초적인 방식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준비하지 않아도, 들어도 상관없다. 뉴턴역학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 사실은. 문제의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문풀이 안 되는 거야. 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안 되는 친구도 많지.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좌가 되겠다. 단기간에 뉴턴역학 실력을 늘리고 싶은 학생들. 특히 뭐 너희들의 학교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뉴턴역학이 많이 들어가잖아. 2학기에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여튼 이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단기간에 뉴턴역학 실력이 안 오른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기획이 된 강좌야. 그래서 잘 들으면 그런 역학 실력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뉴턴역학 문제풀이에 대한 원칙. 원칙을 좀 정리하고 싶다. 뉴턴역학은 문제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해법들이 가능한데, 가장 그래도 가장 적합한 풀이법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한 풀이가 중요해. 다양한 풀이 물론 중요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중에 내가 항상 써서 맞출 수 있는 나의 무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원칙을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다. 교재는 PDF로 제공을 할 거야. 테마가 8개 정도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교재로 구성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PDF로 제공을 하겠다는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공부를 하면 돼. 알겠지? 뉴턴역학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 그래서 잠시 후에 테마들을 얘기해 줄 거야. 어떤 유형들이 등장하는지. 걔들에 대해서 문제풀이의 원칙들을 잘 정리를 하고 체화할 수 있게. 복습과 체화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 구성된 강좌가 바로 이 강좌. 알겠지? 형태는 케이스 문항과 실전복습 문제로 되어 있어. 너희들이 들어본 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고3들, 재수생들을 위한 수능 킬러 분석 특강이 있어. 특란도 특강이라고. 그 특란도 특강의 구성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왔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도움이 되었던 교재고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어. 학생들이. 거기 케이스 문항과 실전복습 문제를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형태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고2를 위한 특란도 특강 같은 뉴턴역학 버전이긴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열심히 잘 케이스 문제들 잘 보면서 따라오고 복습 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해설도 제공을 한다만 강의를 다 보면서 따라오길 바래. 그래서 케이스 문제랑 실전복습 문제 무당수가 되게 많지는 않으니까 모든 문제들을 풀면서 같이 풀면서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지? 자, 교재의 목차는 1번부터 테마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프 분석. 뉴턴역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대표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테마가 첫 번째 그래프 분석이야. 속도 시간 그래프라던가 가하수도 시간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 운동량 시간 그래프, 다양한 그래프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두 번째 테마는 등가수도 운동 분석. 처음부터 P에서 Q까지는 등가수도 운동하고 Q에서 R까지는 등속 운동한다. 근데 A랑 B가 두 마리를 비교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나란한 자동차의 운동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수능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학교 시험에서 늘 나오는 주제니까 잘 보도록 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힘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정지나 등속 운동할 때 힘 분석하는 방식 그리고 가속 운동을 할 때 힘 분석하는 방식 이렇게 테마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 힘 분석이 뉴턴역학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그 부분부터 벌써 막히게 되면 힘들겠지. 장력 같은 거 구하는 거야. 장력, 합력, 알짜 힘, 가속도 이런 것들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테마 3과 4의 힘 분석이다. 테마 다섯 번째는 운동량과 충격량, 충돌과 관련된 건데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충돌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게다가 또 요즘에는 충돌할 때,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 보존만 쓰는 게 아니라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게 나와. 충돌 전 상대 속도랑 충돌 상대 속도. 그래서 그래프도 등장을 하거든. 사이거리, 시간 그래프 같은 그래프도 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테마가 다섯 번째 테마다. 이 안에 유형이 여러 개가 있어. 케이스마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마가 있고 그 안에 케이스 문제들이 유형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여섯 번째 테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테마는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테마인데 첫 번째 테마, 여섯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 될 때의 유형들을 정리해놨고 그리고 테마 일곱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것도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그거에 대한 테마. 마지막 테마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할 때 장력이나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에 변화되거든. 보존이 안 되거든. 그 변화될 때의 테마를 여덟 번째 테마로 잡아서 이 안에서도 각각의 또 유형들이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지? 참고하도록 하고. 강의 특성. 학습한 개념을 뉴턴 역학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강좌가 이 강좌야. 교재 구성할 때, 교재 특징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문풀을 체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핵심 원리는 당연히 설명을 할 거고 문제들, 발문을 분석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훈련을, 연습을 한다. 케이스 문제들이 유형화가 되어 있는데 그 유형화된 것을 다시 실전 복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 문제들을 제공한다. 강의 특성이야. 잘 공부해주면 뉴턴 역학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자, 학습법. 케이스 문제들은 강의를 들어. 물론 뭐 미리 한번 풀어보면 좋겠지만 미리 풀어보는 게 좀 힘들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 테마별 케이스 문항들을 분석해. 핵심 원리나 포인트, 프리법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알겠지? 그런 것들로 문제 풀고 강의 보고, 복습하고, 체화하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를 하나하나 테마마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실전 복습 문제는 반드시 강의를 보기 전에 쭉 한번 풀어봐. 그리고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서 들어. 알겠지?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강의를 다 보는 걸 추천할게. 내가 특란도 특강 같은, 킬러 특강 같은 책에서는 케이스 문제들은 꼭 보고 실전 복습 문제와 같은 복습 문제들은 필요한 것만 선택 수강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신 만점 분석은 너희들이 아직 고2잖아.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전 복습 문제도 풀어줄 때 다 봐. 알겠지? 풀어주는 문제들이 있어. 응? 있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네, 일단 그 케이스 문제들에 대해서 문표를 쭉 진행을 하고 실전 복습 문제들은 다 풀어주진 않아. 필요한 경우에 풀어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고 케이스 문제 위주로 문제들은 구성이 되지만 실전 복습 문제들은 모두 풀인 안 돼도 필요한 것들은 좀 풀어보도록 할게. 좀 특징적인 것들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케이스 문제들 풀이가 쭉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실전 복습 문제는 개별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달라라는 얘기거든. 그리고 풀이법들을 꼭 정리를 꼭 해보고 질문을 좀 통해서 공부를 좀 해줘라. 알겠지? 풀어주는 게 있으면 그건 강의를 꼭 봐라.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아. 실전 복습 문제는. 케이스 문제는 다 풀고 실전 복습 문제는 필요한 문제들을 내가 좀 풀어줄 거야. 알겠지? 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내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대로 너희들이 뉴턴 역학을 공부하면 이 뉴턴 역학 내신 만점 완성을 공부하면 꼭 내신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고 실력이 조금 미쳐난 친구들도 많은 실력 향상이 있을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우리 뉴턴 역학 정복해 보도록 하자. 알겠지? 본강좌에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